멘토로는 누가 아시면 좋겠다 저는 XXX로 왔으면 좋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잠을 못 자 저도 XXX 뭐야? 이거 레전드예요 먹어서 제가요 먹어도 제가요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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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4, 1 2, 3 승현이는 인스타그램보다 좀 더 늙어보이는 경향이 일치없나 오늘 웬전지도 좋으시네요 삼도 좋으시네요 오.. 삼도 맞죠? 와.. 돌덩이래요 어깨가 여기 있는데 그 삼도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처음 봐가지고 10년 본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제가 자주 말을 한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말한 거거든요 재밌는 친구인 것 같고요 그 형님 오셨다 그 형님 오셨다 저 이름하세요? 네? 저 이름 아세요? 네 편의 대로 한번 자기소개 혹시 여드름 필터 처리되나요? 19살 올해 19살이고요 고등부 바디빌딩 마이너스 70kg 출전 예정입니다 이름은 신승현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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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탄 2탄 다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운동이 정해진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경험해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멘토분들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좋은 기회니까 한번 꼭 트레이닝 보고 싶습니다 저는 포곡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19살 박성진이에요 저희 학교에 헬스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를 하고 있고 체급은 마이너스 60kg 여기서 제일 경량급이고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운동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동네 헬스장 가서 잠깐 잠깐씩 배우고 그게 끝이라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됐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백형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경원입니다 운동 경력이 여기서 좀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몇 년 하셨어요? 2, 3년? 아 저 3년 했습니다 보디빌더는 나이보다는 운동구력이 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선배라고 해야되네 선배님이네 선배님 저는 이번에 갔음을 된 문세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IFBB 프로 함서진 선수한테 레슨 받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게 고등학생 보디빌더라는 게 딱 그 시기에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게 의미있어 보였어요 하체좀 보이지만 하체좀 하체좀 보이지만 하체좀 오 백숙인데? 태닝 안 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바지를 훌렁훌렁한 거 잘 못 썼다고 하체좀 74에서 75 피부가 다리 있네 74? 네 살짝 다 뒤집어있다고 다 뒤집어있다고 다 뒤집어있다고 다 뒤집어있다고 헬스 관련해서 자기 운동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운동은 1급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경헌이가 누구죠? 경헌이 저기요 아 몸이 만져보니까 장난 없더라고요 딱딱하고 밀도 있고 이번 연도에 되게 좋은 성적 낼 거 같은 선수 같아요 체급이 겹치는 사람이 있나요? 예 저 승현이 형이랑 겹칩니다 어우 큰일 났네 거슬리기도 하겠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까 팔이 더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아까 다리도 봤는데 팔다리가 진짜 좋은 거 같더라고요 아 이게 데이가 아직 많이 남았긴 한데 다이어트도 벌써 잘 돼 있고 좀 놀랐어요 그 다음 성진 선수는 뭐 해줄 거 있어요?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몸 때문에 뽑힐 절대 없고 우리 화상 면접 봤을 때보다는 많이 오르긴 놀란다 그때 면접 봤을 때가 63kg였을까요? 지금이 한 66kg 정도 사는 거 같아요 여기도 사는지 좀 스트레스받는 거 같아요 아 진짜 3대 260 3대 260이에요? 3대 260이에요? 뭐 벤츠를 이지바로 하시는 거 같아요 멘토로 사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누가 왔고 갔다 이렇게 생각까지 한 번 난 진짜 모르겠어요 코리아 1등 하시는 황진욱 선수 저는 설기환 선수 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아는 선수분인데 그 분이 설기환 선수랑 운동 한 번 했었대요 근데 운동을 되게 잘하신다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전부 다 저도 설기환 선수 그렇지 짐작이 안 가요 누구 오십니까 어떻게 자 잠을 못 자 아 잠 못 자겠네 기대하고 있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라 탑급 선수분이시니까 잘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급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? 아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미스터코리아 우선하셨기 때문에 황진욱 선수님 올 수 있지 않을까? 대부엽 선수 부르지 않을까? 전에도 아니지 않았나? 네, 전에 초대 때 김정현 선수님 이제 여러분들 근 손실 날까 봐 저희가 이제 밥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시청들 식단답기 그래도 각각 식단이 많이 있는 제품 위주로 보여 예민 맛이에요 맛있어 뭐 그냥 맛있나 볼래요? 아 네 맛은 보디밀드가 식단을 올리는 거니? 아 여기는 랭킹닷컴 아 아 아 아 오 오 이 지게도 기방이 많지 아 아 매운데? 지금 먹어도 되니까? 그럼 맛있나요? 먹어요? 와 이거 레전드예요 이게 맛있다 소프트거든요 뭐 저렇게 이거 이거 미트리 우은딸이에요 하하 형씨 어때? 진짜 디렉어? 어 맞아 이게 나 내가 진짜 맛있어 하나 먹어봐 오 왜 하나 하나 괜찮아? 하나 괜찮아 웅조금이 안 돼? 아니 둘 다리 남았는데 그러다가 진짜 떡이에요 떡 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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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미떡 전성 그건 그거 아니지 승현이 안 먹어? 몸 미리 빠지면 나중에 수분처럼 하나만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지? 진짜 맛있어 찍어 먹은 거 괜찮아 딱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? 아 딱 한 딱 마지막 승현이는 한 번 먹을까요? 사실 안 먹어 진짜 미트 안녕하세요 랭킹 닷컴 모델 주인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닭가슴살 궁금하시죠? 함께 하시죠 와 그거 진짜 맛있겠다 약간 메뉴 전병? 메뉴 전병 PD님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무슨 신기해요 이게 아니 맛있어가지고 1AM 스파클링 제로 칼로리 이거 엔킹 닷컴에서 닭가슴살 사면 주는 건데 10개 사야 하나 준대요 저 지금 3개째 먹었어요 아니 괜찮지 아 세곤아 진짜 잘 먹는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플이 또 이거 너무 맵다 마지막 아 아니 뺄게 아 진짜요?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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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아쉬우니까 운동할 때 파워 그립 그거를 한 번 걸고 할시대로 한 번 아 아 아 야 눈빛 껴나지마 눈빛 껴나지마 눈빛 껴나지마 아 아 아 근데 이거 다리가 안 들어갔는데 아 아 일단 왼손 오른손 한 번씩 형 어 왼손 약한데 어 어 어 준비 쉬 쉬 쉬 쉬 아 아 아 아 쉬 자 오 오 오 오 와 왼손잡인데 왼손잡인데 그냥 나가나 자 오른손 펴 준비 시작 우와 아 아 아 진짜 대다 자 다음 아 아 아 자 준비 시작 아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발 시름 잘하네! 발 시름 잘하네! 발 시름 잘하네! 뭐지? 발 시름 잘하네! 오! 오! 오 뭐야! 잘하지? 군악을 쓸 줄 모르네. 진짜 예상 못했다. 솔직히 우리 좀 깔봤거든. 원래 보디빌더는 80일 하면 안 된다. 아 뭐하냐? 오! 다칠까봐 힘을 다 안 준 거예요. 우와! 진짜 추하다. 오늘 이도돼야 돼. 하하하하 우리나라 탑급 선수한테 운동을 배운다는... 아니야. 전 그렇게 믿습니다. 이게 막 펄럭펄럭 거예요. 안 돼. 나도 이렇게 하면 250원 해. 왜 이렇게 하면 안 돼? 붕! 하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